네 군의 위천입니다. 지금 현재 난리 났습니다. 이거 덩어리 너무 큽니다. 이거 40인데 막 꼬리가 잘릴까 막 37에다가 막 등발 대단합니다. 이거 와 이거 봐 이거 봐. 와 지금 막 이박 때리니까 와 40 맞다 이거 근거된다. 군의 위천입니다. 이 덩어리 나오는 포인트가 지금 터지고 있네. 바방 터지스. 그렇다고 뭐 4마리 5마리 6마리가 터진 게 아니라 하루에 1마리 2마리 이렇게 덩어리들이 나오면 터진 거 아니겠어요? 네 오늘은 8월 5일 우리 윤조사님의 터진 곳입니다. 군의 위천 차박 가능함. 여기 들어가기 너무 편해요. 자리가 여러 자리. 서너 자리밖에 없는데 그늘도 있네요.